아진이가 일어났어요. 일어나서 어이구 일어난지 한참 됐네. 10시 반에 밥 먹었어요. 그저 아진이의 어린이. 아우 좋아 좋아 좋아. 아진이 어저께 좋은 꿈 꿨어요? 어저께 좋은 꿈 꿨나 몰라요. 아빠 오늘은 일찍 오셔가지고 푹 쉬셔야겠다. 그지 어진아? 아유 아빠 보고 싶어요. 할머니 보고 싶어요. 너무너무너무 좋아. 우리 애기 기분이 좋은가봐요. 어? 계속해 봐 어진아. 할머니 보고 싶다고? 아 아빠도 보고 싶다고? 아 그렇구나. 아 오늘 어진이 재미있게 잘 놀고 어진이 재미있게 잘 놀고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 맞지? 아 그렇구나. 어진이. 우리 어진이 혀를 엄청 꼬고 있어요. 아 어진아. 아 아직 혀 움직임이 쉽지 않아요. 아 그래서 말하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된대요. 그지 어진아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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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진이 저 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햇빛 아래서 봤는데 뭐가 오면 내가 깡깡 오우 그렁그렁해요 그치?